재밌다 먹었어 나가자 x 3 어디로 나가야돼 조종실을 통해서 나갈 순 없어 애들이 너무 많아 보안실을 가로지르자 빌리 빨리빨리 ㅇㅇㅇ... ㅇㅇ이... ㅇㅇ... ㅇㅇㅇ ㅇㅇㅇㅇㅇ 으 definitive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Void Bastards라는 게임입니다 스팀에서 출시된지 얼마 안된 최신작 요런 게임이냐? 몰라 어.. 한글 정발이구요 꽤 괜찮은 평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어요 난이도는 보통이고 이렇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맨은 뭐야 여기 설정 못 봤고 다음 글자가 너무 좁쌀만한데 보여요 여러분? 어 근데 풀더빙이 되어있네 283광년 떨어진 곳에 사뢰가소 성운이 있습니다 어 뭐야? 어 좋아 딱 이정도 줍기 획득함 홀카드 탭키 홀카드 NCTEV에서 사용됩니다 뭔가 어려워 보이는데 게임이 복잡복잡하구만 텍스트가 좀 많대요 이게 읽을게 초록문 패널을 오른쪽 클릭 방금 뭐 지나가지 않았어? 2키로 상호작용 회수함 스크라이버 초록문 패널을 오른쪽 클릭 2키를 이용해서 상호작용 가능하기도 하고요 어 잠금을 할 수 있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군요 2키를 이용해서 상호작용도 가능합니다 우클릭도 내고 수위가 있네 잠깐만 저거 걸리면 안되는거 아냐 오 왜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이게 수위라고? 좀비인데 갱? 문 못열지 게임소리 게임소리 괜찮아요? 여러분? 좀 큰가? 조금 더 줄일까요? 공포게임 아닙니다 이거 좀 무섭게 생기긴 했는데 뭐 말이야 지도를 보려면 탭키 쉐프트를 눌러서 달리실 수 있습니다 쉬프트를 눌러서 달리실 수 있습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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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아무것도 없지? 이쪽 문 들어갈 수 있는 거였어? 잠금해제 지불 메리트 5 오른쪽에 돈이 써있는거 같은데 돈이 없어서 못 연해요? 지도가 왜 계속 초록색으로 보여야지? 빨간색으로 못바꿈? 흠흠흠 업데이트가 안돼 계속 초록색으로 보여있어 가운데쪽에 뭐가있나본데? 오우 점프가 되는군요 흐흥 뭐가있나봐 여기 보급 벤소환 연료 보급선 소환대 보급선이 올 때까지 3일을 버텨야 된다고? 생존 확률이 8%라고? 뭐야 아 이게 소리가 크게 나나보다 이런 곳에서 달리면 어어 오오 소리까지 영향을 끼치나봐요 게임에? 청소년 스크류 뭐야 어 무서워 애들 뭘 몬스터들 다 왜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어? 호버가 뭐지? 전 지금 총알이 하나도 없어서 발사도 안되구요 오 오 오 때리로 앉으려면 C키를 누르렀 뭔가 지금 뭐 뭔가 굉장한 걸 봤었던것 같은데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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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얔 아얔아아 피가 왼쪽 위에 써있네요 400이 지금 350으로 줄어들었고 아 가만히 있으면은 어그로가 풀리네 회수와 못거리오 구역 지도장치? 별포.. 별표시가 있네요? 저게 뭘 하는건가보죠? 근데 못가는데? 저게요 건..건포인트 때문에 이것이 뭐시요? 안경 플라스틱 두개짜리 으아악! 여기도 보네? 나 지금이야 아이템이 여기있다는데 아우! 스바라 시트 베베! 아아 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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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있네 저거네 케비네 아니 저걸 어떻게먹지? 그냥 좀 맞을거 각오하고 오우씨 스크라이버 스크라이버가 뭐지? 중요한 아이템인가? 그런거치고는 너무 주변에 널려있는데? 피가 너무 많이 빠졌다 설마 쏘니? 안쏘는구나 초록색 컨테이너를 오른쪽으로 폐수함 5 메리트 라인프린터와 지도를 읽고 스티브를 통해 탈출 여기군요 오케이 나 죄수인가 봐 가석방이라는데요? 죄수 범죄 무단횡단? 에? 죄목명이 왜이래? 이걸로 유죄면 우리는 모두 다 범죄잔데? sq 선박이 도킹되어 위험한 상황이 임박했데요 자 돈 내고 엘? 오! 셰트포틱트라시카 바 쌍잰니 아웅! 뒤졌는데 뭔.. 걱정마세요 죽을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아 이거 원래 무조건 죽.. 죽는거였어? 아 무조건 죽는거였네 아무키나 노르세요 뭐야 가방이 본체였어 본체가 죽으면은 가방이 해소되네 아 이때까지 열심히 파밍한거 제가 다 뱉었어 개빡치네 배낭은 서류작업으로 바쁩니다 녹화 계속해도 될거같애? 재밌어? 상대표류 전원사망 대체 클라이언트를 못입중 음 이번엔 아이템을 많이 주네 총알도 주네 범죄 CNT 간부의 후각을 고통스럽게 함 뭐 방구 꼈어? 흡연과 무작위로 기침을 하여 적에게 경고함 어어 이 클라이언트가 본체는 배낭인데 범죄자들을 붙여가지고 다른 수송선을 털게하는 그런 게임인가봐요 어 응? 뭐야? 기상직원 교대지원이 선발됐다고? 왜이렇게 멍청해보여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시민증 앗 시민증이 파쇄됐대요 어쩌라는거야? 아아 다른 옆에 있는 우주선에서 시민증을 만들 수 있는 부품을 탈취해오라는거야 지금? 옘병? 옹 필요한 부품은 라인프린터와 아이디카드입니다 죽으면 가방만 송환되는거고 작업대 작업항목 아이디카드와 라인프린터 FTL 재시작을 승인할 대체시민증 해적에게 공격을 받은 후 고장난 WCG 보이드 아크는 무력하게 사르가소 성운을 떠다닙니다 스타맵 히어르는 화살표를 따라 라인프린터로 오세요 아 일단은 무조건 여기를 가야되는거야? 아 무조건 추진을 해서 이렇게 소비를 해야되는구나 어 음식구러미가 있네요 150의 체력을 잃음? 게임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네 아까처럼 비행선 안에서 탈취해가지고 탈출하는게 있는 반면에 이렇게 맵 찍어가지고 이동하는 FTL 형식의 게임 지금 있는 곳에서 뭘 해야된다고? 아아 여기에서 도킹을 먼저 해야되는구나 그냥 못 넘어가고 아아 이렇게 내려오는거구나 아아 어 되게 어 되게 뭔가 신박하네 게임이 흑음이 바뀌었어요 탑승 탑승 중 그렇군요 목표 연료 연료가 있어야 그치 부스팅을 할 수 있지 그치 제게임을 닫기 오케이 자 이제 먹으러 가는거에요? 여기서 이렇게 귀환을 할 수 있군요 여기서 이렇게 귀환을 할 수 있군요 어 쉬었다 헥 들켰어 어 나 기침했어 대박 얘네 죽여도 템파밍이 전혀 안되네 어 무서워 공포게임인가 이거? 죽기 음식 먹었다 아이 기침좀 하지마 여러분 담배좀 피지마세요 진짜 이거 좋은거 아니에요 산소실 산소가 계속 닳고 있네? 시간제한 있잖아? 뭔소리야? 산소공급 리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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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되는구만 보안명령 떨어진거 아니죠? 어 무서워 애들 그의 능력을 감안할 때 그를 죽이려는 시도는 거의 틀림없이 실패할 것입니다 오우 시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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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보안 시스템 정지 흐읍 흐읍 무섭당 아 기침했어 오오오 대박 아 박치기만 하는게 아니라 이게 와 피 하나도 안다는거 봐 소활도 별로 없는데 보안 시스템을 정지시킬 수 없는건가 쓰읍 쓰읍 딴 데가자 이건 가망이 없다 FTL부터 먼저 갈게요 FTL이 뭐의 줄임말이냐면 Faster Than Light의 줄임말입니다 빛보다 빠른 약간 뭐 고속추진기만 이런걸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에 연료가 반드시 있겠죠 딱 있네 이제 버즈 박스를 찾아보래요 부금이 왜이렇게 무섭노 회수암 3 스테이플 어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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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렸다 진짜 오래 다니네 신메리트 얻었고 아아 나 기침 진짜 오 오 음식 수위다 수위 어? 수위 나 본거 같은데? 짱 오 잘가아 헉 죽어버렸어 이렇게 해서 죽이는 방법도 있구나 재밌네 오오 이건 뭐지? 택 회수암 AAA 배터리 여러분 채팅창 거기 있는거 안 불편해요? 아이템 볼 수 있으니까 이게 낫지? 이 편이 낫지? 자 여긴 대충 다 본거 같고 조종실로 갑시다 이제 오 이거 다 아이템 상자였어? 어 오 다 회수했어요 죽거나 질식하기 전에 빨리 빠져나갑시다 잠금 해제 왜 문이 잠겨있지? 아 우리가 이 이쪽으로 안 갔었었구나 조종실도 한번 가보자 너무 궁금하다 아직 3분 30초라는 긴 시간이 남아있어요 어 어그로 애들 없지? 경비 봇이 있는 자리가 있네 이렇게 상호작용이 가능한 곳은 초록색으로 빛나고 있어서 이건 진짜 좋다 선박 자료 다운로드 적 위치 다운로드? 10원을 주고 적 위치를 다운받을 수 있네요? 음 그럴 수도 있군 돈을 그런데 쓰는 거구나 어 게임이 정말 신박하네요 너무 재밌다 뭐 아무것도 없고 3분 남았어요 3분 남았어요 쟤를 잡지 말고 쟤 잡아볼까? 어차피 산소는 리필되잖아 여기서 그지 흠 됐네 쟤 잡아볼까? 어차피 한번 나갔다 오면 끝나는 거 아니야? 총알이 부족 부족하겠죠? 부족하다 총알 다 써도 못 잡을 것 같아 그냥 가자 나 왔어 오오 좋아요 첫 임무 성공이로군요 주장에 따라 회수한 아이템을 검사합니다 모든 아이템은 스티브 로커로 이동됩니다 재활용 어어 남은 필요 없는 아이템들은 저장된 재료로 재활용이 되네요 없대 붓이 왜 커 일단 설치하면 저기 근처를 지나갈 때 폭바람 만들어 보자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니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으흐흐흫 디아가 만든 아이템은 다른 글라이언트들이 잘 셀거래 내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닌데 오 accusations 야잉 고민되네에에에에 어디로 갈지 그리고 체력이 달면 그만큼 손해를 보내요 회복을 반드시 해야 되네 자연회복이 안되고 음식 꾸러미 먼저 가자구요 이게 음식이 되게 중요하다 추진할 때마다 연료를 하나씩 쓰나봐요 점프 2회 별이 안정화된 식량 보급품과 마주쳤다. 일부는 아직 먹을 수 있고, 또한 놀랍게도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인 치즈 양파 샌드위치가 있다. 오, 음식을 6개나 얻었어요. 뒤로 못 가네, 이거. 뒤로 못 가네요. 음식구러미로 갔더니, 여기 못 가게 됐고 여기랑 여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야되고 수위가 조금이고, 자욱한 연기, 많은 연기. 스쿨 소수, 여행자 완전 많음. 여행자도 적인가? 특징 메리트 스테이플 플라스틱. 특징 음식, 모든 재료. 유람선이네 이거? 이건 라이센스 보트고, 여기로 가야될까? 수위도 조금밖에 없다며, 싸울만하지 않을까? 수융. 아, 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체력 회복이 조금 되네. 음식을 먹으니까. 가는 동안. 유람선 내가 봤을 때, 무조건, 맵에 보이면, 반드시 가야되는 그런 곳 중 하나가 아닐까. 목표. 전원을 복구. 엑스턴시를 얻는 것. 보안 비활성화. 건포인트와 피펄을 비활성화. 숫자키로 무기 선택하기. 오케이. 소리 나는데? 여기 빨간색이야 무섭게. 전력이 없구나. 전력 복구 못하는, 못하면은 못 돌아가네. 에이. 뭐야, 왜 발자국 소리들도 무섭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러갔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식당 들러서 이렇게 돌아옵시다. 아, 맞다. 기침 진짜. 아, 개빡치네 이거. 얘 빨리 죽일까? 다른 클라이언트로 대체하고 싶다. 얘 이거 특성이, 내가 은신을 좋아하는데. 어, 이거 아닌 것 같애. 너무 화가 나요. 아, 전력실을 먼저 가야돼. 무조건. 전원 복구. 오케이, 빨리 갔다가 여기 다시 보고. 더 안 좋은 애가 나면 어쩔 정도. 어? 오, 오케이. 쟤 공격 빗나갔어. 나 안 맞았어. 아, 한 대 맞았어. 하지만 피가 많이 달지 않아. 나쁘지 않아요. 헤드샷을 날리면 대미지가 두 배가 막히네요. 쓰레기점. 이게 뭐지? 왠지 밟으면 안 될 것 같이 생겼는데. 괜찮네? 이게 뭐지? 일단 발전기실부터 빨리 갑시다. 다른 거 보지 말고. 아, 이 아래에 있구나. 전력이 복구됐어. 좋아요. 어? 좋아. 아, 총알이 별로 없네. 줍기. 동전. 광제일. 수색. 콜카드. 수위가 은근 많네. 아, 이게 명중이 은근 한, 맞추기가 힘들어요. 야, 그리고 여기는 산소 채우는 데가 있구나. 산소 채우는 데가 무조건 있긴 있네. 다행이다. 빨리 파밍. 빠른 파밍. 광제. 저장 홀카드. 의미가 있는 건가?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저장 운전. 아, 모르겠다. 일단 산소부터 채우고 오자. 아니, 나 아직 4분이나 남았다. 다른 데 좀 돌아다녀봅시다. FTL 먼저. 저희 쓰레기장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벤트리. 방금 파밍한 거 있죠? 이거를, 재료로 바꾸는 거예요. 한 번에. 이제 내가, 귀환한 다음에, 바뀌는 게 아니라, 즉석으로 바꿀 수 있는 거. 돈으로도 바꿀 수 있고. 연료다. 다 빠져있어. 귀여워. FTL에는 언제나, 연료가 많이 있네요. 오. 연료가 정말 많이 있군. 그리고 이건 인벤토리가 따로 없다는 게 되게, 좋은 거 같애. 원래 막 이런 거. 오. 아, 총알이 없는데. 큰일났다. 큰일났어. 큰일났어. 또, 또 누가 있어? 큰일났어. 아, 세 발 남았다. 안 빗나간다는 가정하에, 한 마리밖에 못 잡아. 총알 같은 게 없나? 주변에? 그리고 아이템 같은 것도, 되게 하이라이트 되어 있어서, 파밍하기 좋고. 망했다. 아, 어떡하지? 오케이. 하, 폭탄으로 잡았어. 폭탄으로 잡는 수밖에 없지, 뭐. 도망치면서 빠르게 파밍만 하자고? 그래, 뭐. 잡는다고 경험치 주는 것도 아니고, 그지? 이 전력이 복구가 됐어도, 불이 잘 안 들어오네요. 아이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거 너무 편하다. 빨리빨리 볼 수 있어서. 아, 근데. 분명히. 이거, 얘네 나오는 거 일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저희가 이, 함선 말고, 다른 데 옆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아주 많음. 뭐야, 똥이야? 아주 많음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거야? 이것도 많은데? 일부가 이 정도면, 보안장치를 못 꺼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여기 도킹하는 데다. 아냐, 보안장치를 끄면은, 건 포인트가, 작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안장, 보안실은 어디야, 그러면? 모르겠다. 오, 쉣데. 터져라. 걔 안 터져. 아이구. 아, 놀래라. 아, 터졌다. 다행이다. 회소함. 폭탄 5개 남았다. 설치하는 형식이 아니라, 던질 수 있어서 되게 좋네요. 접착 형식이라. 어? 이거, 확대가 안 되나? 어, 어딜 가리키는 거지, 이게? 내가 지나친 곳인가, 아님 생활실에 있는 건가? 오염물질 제거는 뭐야? 방사능 오일, 또는 메스꺼움이 없음. 음. 없어서, 정화시설이, 작동이 안 되나봐요. 회수함, 음식. 음식과 연료는 필수야, 필수. 뭐야? 뭐야? 나 지금 오일을 밟아서, 지금 굉장히 미끄러지고 있어요. 이거 봐요. 주룩주룩. 주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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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게 묻어있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아아, 그렇구나. 어, 근데 사라졌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네. 아아, 어. 게임 겁나. 개재밌네. 이런 요소 하나하나가 너무 특색 있고, 괜찮네요. 검포인트다. 가까이 가지 말고. 아, 저 검포인트. 저거 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력을 끄고 가자. 전력을 끄면, 검포인트가. 움직이지 않 컸지. 잠시만요. 모르고. 여기로 그냥 달려와 버렸는데? 검포인트 왜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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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꼭 한 대씩 맞춰. 폭발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네요. 이게. 4. 광제. 2. 자료. 2. 플라스틱. 5. 5. 5. 5. 5. 5. 5. 점프력이 너무 낮은데? 5. 5. 5. 5. 5. 5. 5. 5. 5. 역동 안하는건가 이거? 맨손으로 뭐 때리나? 오우. 이게 세개남았어요. 해수함 엑ста시. 끝났다 이제. 돌아가면 되는거 아닌가? 나 산소 2분 남았다 시간이 별로 없거든? 어 뭐야 이거 되게 야한 포스터였네 그래도 가리.. 가릴건 가려져 있네 권한이 너무 낮음 아 이거 강제 정지시킬 수도 있구나 자 다 둘러봤고 이제 쓰레기장 이거랑 산소실 먼저 갔다가 돌아올게요 으아아악!! 아 놀래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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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큰일났다 아 얘들 어디서 계속 나오는거지? 자동 생성되나? 이게 안되겠다 이거 그냥 가자 그래 나 목표는 이뤘어? 아 이게 목표가 아니라 건포인트와 필포가 비활성화 되어있는거구나 나머지 다 파밍 끝났죠? 쓰레기장 이게 뭔지 모르겠네 아이 찜찜한데 가자 오우 카밍 깔끔해요 손가락은 뭐야? 형 분해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네 아 근데 총알이 문제야 대상을 마비시킴 기계류 적에게 아주 효과적 오잉 스타넵으로 가서 핵질에는 뭐야? 비용 50에서 150 체력? 가면 무조건 데미지 입나보네 그럼 굳이 갈 필요가 없지 않나? 대신에 그냥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거구나 여행자 많음 왼쪽으로 가자고요? 여기? 최대한 전투를 피하자고요 후드려 맞아보자 좋아 슈우 핵지뢰 스티브가 지나가면서 PAC 핵지뢰가 폭발했다 다행히 PAC 지뢰는 형편없기로 악명이 높았고 스티브는 어떠한 피해도 없이 빠져나왔다 하지만 당신은 아니었다 아 50에서 150 체력을 손해보는데 53이면 굉장히 피해를 덜 입은 거 같아요 아 밑에 가서 전투 없이 파밍만 하라고 이미 늦었어 나쁘지 않은 거 같아 아 이런 것도 경험해봐야지 음식을 하나 먹읍시다 여유가 좀 있네요 체력 회복하고 먹는 소리 되게 좋다 자 도킹 하기 총알 없고요 폭탄 없고요 대상을 마블시킴 기계료적에게 아주 효과적 자 장치 이거라도 들고 갑시다 아 이거 다 장착을 해야지 탑승이 되네 장착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잠시만 갑시다 어! 아이 뭐 맵 맵 이렇게 가서 라인프린터를 얻어야 되는데 라인프린터가 어디 있을까요 보안시 브린터 잠겨라! 잠겨라. 됐다. outsider 오옆 FBI 아 오반데 이거. 아아 기계 폭탄? 아! 맞아. 앗 빗나갔어. 야, 쏘는 거구나? 던지는 게 아니라 쑥 으아아악!! 살려줘 제발 제발 여기가 어디야 베어로 여기로 탈출하는거야? 아냐 여기 도킹하는 곳이잖아 흐어엇 흐어엇 흐흐흐흐흐흐흐흐흑 물 마셔야지 아 어디로 가야돼 보안시스템 정지할 수 있는데 내가 여길 지나쳤어 이렇게 여길 들어가서 써야되는데 조종실 조종실 왼쪽 왼쪽 쭉 큐브는 뭐지? 규정과 혈암이 태어나는 곳 스테이플 및 플라스틱에 좋은 공급처 아 이런게 써있구나 연료에 좋은 공급처 호흡을 위해 압축공기가 방출되는 곳 방사성 액체가 튜브를 타고 흘러 전력을 생성하는 곳 수위와 먼지가 오물을 점검하는 곳 시민들의 음식과 음료를 섭취하는 곳 음식에 좋은 공급처 메리트에 좋은 공급처 일단 조종실을 무조건 가야될거 같은데 보안실 못돌아가야 절대 못돌아가 돌아갈 수 있어 돌아갈 수 있어 무조건 여기를 가야돼 헉 보안차단됨 보안차단이 42초밖에 안돼? 유지가? 오atan 우호호호호호호호호 옘병 제발 거의 가만히있지 마시구요 오오오오오 너무좋아요 아 아 너무쎘네 아 여기가 어디야 아, 들어오지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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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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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 청소년한테 맞아 죽는다. 이게, 이게, 이게 청소년 구타라는 건가요? 아, 여러분. 학생 여러분 착하게 지내야지. 이게 어디야. 어우, 이제 이런 거 나오네? 이게 뭐야? 아, 큐브를 가야 되는구나. 돌아가야 되네요. 오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허허허허허엉. 뭔가 주워야 될게 되게 많은데 뭐야 이 연기는 정중앙에 있네 먹어야되 먹었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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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나가야돼 조종실을 통해서 나갈 순 없어 애들이 너무 많아 dawg 보안실을 가로지르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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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히히히 Granny 안돼, 안돼, 죽는다 제 클라이언트를 모집중입니다 그라...엄 오 청아를 이제 클라이언트가 바뀌면 기본적으로 주는구나 계속 죽으면서 하는건가? 운이 좋음 좀..받고.. 아 근데 이때까지 우리가 파밍했던거 전부 다 초기화되네 잠깐만요 이거 처음부터 출발이에요? 헐.. 총알을 진짜 아껴야 되는구나.. 아니 근데.. 나중에 총알 헌터를 얻게 되면은 총알이 이제 수급이 될거에요 초반은 원래 이렇게 힘들게 하는건가봐요 오 48발? 되게 많이 주네 목표 의료취입기 FTL 먼저 들을렙시다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연기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이게 다 고장났어 폐수암 음식 배터리 홀카드 와 우주 들어온거봐 산소실을 갈 수 있네 FTL 먼저 들르고 어차피 막다른 길이니까 어? 뭐야 스크류가 있네 이거 목표 안이루고 그냥 바로 빠꾸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야? 으윽 깨꺼 비즈의잉 아쉽 좀알아서 아 빠꾸 자체가 안되요 스레기 불 끌 수 있나? 오 전원이 안되면 안 나가네 이게 한번 드리면 3스파이트 문 열고 빨리 빠져나갈 수 있을까? 오 연기 안에 있으니까 저기 인식이 안되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무조건 다 잡는게 답이 아니라는걸 알았으니까 아 야 근데 너무 아프네 명중률 왜 저래? 명중률 왜 저래? 쟨 잡아야겠다 안되겠다 너 뭐 저리야? 아니 아니 여기에 조용히 가만히 있자 어 벌써 30분이라고요? 알았어요 어 뭐야? 얘 안에 들어온 상태로 내가 문을 잠근거야? 숨어있자 아 야 누가 자꾸 날 때리는데? 너무 대놓고 있으면은 그런가보네 치료가능 어머 피 튀기는거 봐 체력이 회복되는거야? 아 치료가능수치가 또 따로 적혀있네요 계속 계속할순 없고 음 음 잘 됐어 풀피 됐다 좋다 발정 발정 소리 계속 들려 해소함 오히려 취입기 그냥 빨리빨리 갈까? 음식이랑 연료는 빨리 얻어야 돼 무조건 여기까지 온 김에 조종실 가서 아이템 상태부터 좀 확인을 하고 조종실 가서 아이템 상태부터 좀 확인을 하고 아오 낑겨 뭐야 막다른길이잖아 여기 뭔가 좋은거 맞네 되게 돌아서 가야되잖아 빨리 가자 빨리 가만히 가만히 숨어있어요 그냥 오 쉣두 오! 오 네오 오 마이 가 오 마이 가 Brittany 괜찮아 괜찮아 아직까진 괜찮아요 여러분 쟤이내야 த에이는데 쟤 왜 연기안에 있어 어置. 잠금장치가 안되네 cetera Ltd 아..쒸.. 아..쒸.. 어딨어? 안보여 쟤도 나 못보고 나도 쟤 못보고 왔어 왔어 뭐야 이거 뭘 뒤지고 있는거야 나 지금 폐수함 손? 뭐 손가락보다는 템 많이 주겠지 아 총알 너무 많이 썼는데 아까보단 낫다 아무리 그래도 위생실 이게 맨만 보면 안되고 주변을 잘 살펴봐야되는게 이런데 이런 구멍이 있잖아요 풀피 주변에 누가 있는데? 생활실을 지나쳐서 연료 파밍하고 이렇게 가면 되겠다 으앗 이것도 터졌냐? 건포인트 멀쩡하네 아..쒸.. 자 그냥 여기 지나.. 직진하면 되잖아 생활실 뭐야? 쿵쿵 소리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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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용히 연막 때문에 안보일거야 헥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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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뒤돌아서 그냥 이렇게 가야되나? 아니면 이렇게 가야되나? 뭐가 됐든 난 지금 달려야되는 상황이라는건 확실하지 됐어 에프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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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잔고 좋아아 깔끔해 깔끔해 카밍 다 끝났고 끝났다 나가자 후후 완벽해 와아 연료 여섯개 와아 스파이커 조용히 독성은 스파이크를 발사 적들이 경계하지 않음 의류취입길에서 뭐 피회복하는 그런건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음식꾸러미와 메리트 스테이플 플라스틱 스테이플러 어딘가 숨겨진 워프키래 워프키가 뭘까? 좀 중요한 아이템인가보지? 미니맵을 사용할 수 없음 와 이건 좀 큰데? 미니맵이 안보인대요 너무 도박이야 음식꾸러미로 가자 자 와아 음식 여덟개 얻었어 보고할 것이 없음 이만 꺼지세요 근데 여기에서 연료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우린 여기에서 고립돼가지고 죽는거겠죠 여기를 다시 갈 수 있네 떠나기 어려움 또다른 에어로그로 나가기 풍부한 화물 더 가치있는 화물이 실려있음 어딘가에 숨겨진 음식 야 여기 가자 그냥 여기 갔다가 여기 가야될거 같애 패딩 재킷? 오 그리고 유람선이 있네요 여기로 갑시다 어? 쟤 초반에 우리 죽였던 애들 아냐? 쟤네 위험한 애들 아니에요? 어 해적이다 선박으로 추적함이래 헉 얘네 우리 따라오는구나 와 긴장된다 족들이 경계하지 않음 자 잘봐요 아 처음에는 미니맵을 보여주긴 보여주는구나 미니맵을 사용할 수 없다는건 그럼 여기에만 안뜬다는건가 내가 지도를 볼 순 있는건가? 그러네 아니 지도는 계속 볼 수 있으면 됐지 미니맵 안보인다고 뭐 시 유리한것도 아니고 조종실 먼저 갑시다 조방에 좋네 헤드샷 잘 날리면 한방인거잖아 발자국 소리 들려 수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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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수위다 쟤는 이동속도가 빠르구나 쟤 잡지말자 다시왔어 다시왔어 만나 왔다갔다 하네 쟤 잠가 잠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있네 혜형 오오오오오오 이런 느낌이구먼 좋아아 앞으로! 뭘 먹은거지 벤거? 이게 진짜 암살용 도구네 그죠? 피도 꽤 많이 빠지고 이정도로 스파이커 조종실 먼저 빨리 놉시다 왜 잠근거야? 나도 모르게 잠궜어 버릇돼가지고 아잇, 뭐하세요? 적들의 위치도 좀 다운로드 해볼까? 아니야 이게 빡세지 않으니까 아 몇 마리야 수위 맞았다 청소년들 겁나 낄낄대네 한 명 죽었고요 어! 야 잡았어, 잡았어 이거를 일신정지 쉬고 여기 보안실이지 오케이 으아악 보안시스템 정지 왜 잠겨있지? 에헤이 아 미끄러워 차단됨 안내 에헤이 미끄러워 스티 자막 대기실 아 지금 산소 몇 번 남았어? 3분 사실 근데 미끄러운 거 시간 지나면 사라지니까 사라졌다 이게 문 건너편에 누가 있으면 문 주변에서 스텝스텝이라는 그런 표시가 떠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큐브로 가보자 큐브에 항상 좋은게 있더라고 수위가 두 명이나 했네 수위가 두 명이나 했네 수위가 두 명이 있다가 아 근데 쟤네는 잡을 수 밖에 없어 저기 안쪽에 아이템이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아 제발 아 서고 싶은데 계속 움직여가지고 한 발 한 발이 아까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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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죽었고 아이템 시도해 별 표시나지 않아요? 이것만 파밍하면 되는건가? 난 잘 모르겠어 이 주변에도 아이템이 있긴 있어요 표시 안된 것도 파밍이 되긴 되거든 재료템 같은거 아 산소 산소'll 산소 부족한 줄 몰랐어 아프다 여기 에너스 나와 아아아 오빠른거무서 F-F-T 일로 가봅시다 발전기실은 뭐야? 발전기실 먼저 가봐야지 아 총알 너무 쓴다 흐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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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무빙 이게 뭐냐고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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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청소년이 여러모로 제일 까다롭네 무시하자 너어어어무 정신없이 왔다갔다하니까 뭐야 이거 여기에 워프키 있는거같애 지금 그렇지 않아요? 펜수왕 수송규정 수송규정 수송규정? 이거 뭐지? 목표 아이템이 아닌데 이건 아이씨 까비 한방에 죽일 수 있어 아니 애들 왜이렇게 많아 아니 애들 왜이렇게 많아 좋아 FTL로 왔어 눌러주고 중요한 아이템이 여기있어 FTL 노즐 업그레이드 아이템 휴게실에서 음식을 파밍을 좀 하고 애들 너무 많아 차마시기 30초 3배의 피해래 와 대박 30초 동안? 잠깐만 저기 뭐가있네 아니C 시 와 이걸 날려도 3배의 피해가 들어가네 워프키 먹었다 워프키 먹었어요 워프키 먹었어요 파밍이 다 끝났어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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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되나? 아 망한거 같은데 아씨 오물 묻었어요 또 와나 잘 미끄러져서 좋네 오오, 아이스링크 오우우우우! 오우우우우우! 야, 이거 인원 mashedôngton 되게 빨라! 이끌어지는거 너무 좋은데? 빨리, 빨리 탈출할 때는? 좀 미세 컨트롤이 안돼서 그렇지 정말 스키드하니 좋군요 탈출!! 예스 바이비! 아 배고파 아까 그 파란웅덩이같은거는 수위의 생성포탈입니다 뭐 나중에 알게 될지도 모르니까 아 수위가 수위가 저기에선 생성된다고 6개의 탄을 발사 클릭하여 제작 샷건인가보네 수송규정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를 얻으면 이런것들이 열리는건가 그러면은 두개 다 만들 수 있는건가 건포인트를 세뇌하는 권한 오 이거 진짜 유용하겠다 애들 많을때 건포인트 하나 끼고 같이 싸우면 되는거 아냐 럭스 객실에서 스파이크를 찾을 수 있어 음 하나밖에 못만드네 자아 아 근데 목표지점 왜이렇게 멀어 발전기 고장 주기적인 정전 노랑부터 순서대로 다 돌 수 있다고요? 여길가면 여기 못가잖아요 여기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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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자 그리고 여기 이건 뭐야 펫캐리어 어 텔레포트가 가능해? 어 워프가 되네 아 내가 워프키가 있어서 워프가 되나보다 어? 대박 워프키가 이거였구나 일단 하나하나 천천히 갔다가 내가 위기감을 느끼면 여기로 워프하죠 워프한번 있는데 초지 뭐야? 해적이 이리로 왔네? 다행이다 이리로 왔으면 무조건 만나는데 유람선에서 스테이플 6개의 산탄을 발사 좋아 암살 제퍼 맵이 굉장히 넓네요 조종실부터 먼저 가자 우린 앞으로 맨날 조종실을 먼저 가야되겠어요 너무 꼼꼼히 찾아보면은 시간이 오래걸리니까 아이 근데 이게 총알이 별로 없네 뭐 권총 총알 많이 썼으니까 일단 암살용으로 창고를 좀 볼까? 생활실에서 이번에 생활실에서 이번에 총알 준다는 말이 있었다고요? 여기에서 애들이 생성된다고? 옷걸이 창고 창고라고 해서 난 되게 기대했거든 별게 없네 조종실 일단 빨리 가봅시다 어? 이런거 열 수 있잖아 왜? 뭔 소리야? 왜 이렇게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들렸지? 조종 좀만 더 가면 생활실에 소리 엄청 크다 아아 권 포인트가 날 인지했구나 그래서 오케이요 어? 이거 열 수 있는데? 25원이나 주고 열 수 있네요? 뭐가 들어 있을까? 스패너 예에에씨 업그레이드 아이템 업그레이드 아이템 생활실에서 탄약을 준다고? 뭘까? 적들이 이번 함선에서는 많이 없네 에이에예요! 말하자마자 도망간다 생활실에서 주는게 아니라 총알 헌터라는걸 업그레이드 먼저 해야 된다고요? 아.. 잘못 알수도 있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난 이번 챕터에서만 특별하게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총알 헌터가 필요한 거였군요 영구적으로 차단 에이튼 지불하고 그렇게 할 수 있구나 조종실 목적 왓더퍽 유 마더파더 개놀랐네 아 무슨일이야 오케이 다 나온다 다 나온다 스크류도 암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근데 피가 안빠지죠 독 데미지가 창고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네 이렇게 돌아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좀 빨리 가자 시간이 약간 촉박하네 아니야 반대로 가야 될 것 같애 스쿨을 만날 것 같거든요 그냥 창고 쪽으로 먼저 갈게요 아 뭐하는 소리야 폐스팜 안경 2 플라스틱 15 토스터 주스 뭔지 모르겠네요 그건 와우 너무 총을 막 쓰는 것 같은데 또 그래도 한방이니까 뭐 놀래라 전환 가동 중 아이씨 놀래라 아이씨 아니요 돈 내고 연구정지 안했어요 너무 비싸잖아요 저걸 누가 돈 내고 연구정지에 30원이나 주고 우리는 일시정지 건이 있는데 잠시 산소실 흠 영 메리트 돈 모으기가 이렇게 힘든데 그 아까운 30원 돈 잘 주지도 않는 캐빈에 5개나 열어야 돼 30원이면 아 아이템 많다 주변에 이상한 소리 들린다 뭐지? 라텍스션 수리실 확실히 이번 함선에선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애 아닌가? 엄청 많이 죽였다 내가? 바, 필요 바이오 정크 업그레이드? 뭐지 이게? 어? 야 잠깐만 이거 그 소린데? 그분의 소리인데? 일시정지할까? 크흠 확실히 효과가 짧다 저거 하지만 개이득이죠 이 상태로 갈 수 있다면? 탈출 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예쓰베비 아 나 너무 잘한다아 이렇게 보급품을 정해주는게 여길 갔다오면 다시 채워주는거 같아요 그 전에 죽으면은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가는거고 어? 총알이 있네? 여러분 여기야말로 총알이 있어요 도끼 갑시다 와 여긴 맵이 좀 복잡하네 유전자? 광제에 좋은 공급처 새로운 특성 제공? 오오오오 특이한 곳이 있네? 가보자 궁금하잖아? 유전자 테라피실 레이아웃 맵에 위험 유출 요소를 표시 스티비오가 이동할때 해적선이 추격하지 않을 확률 10% 시민의 5%가 죽으면 음식을 떨어뜨림 레이아웃 맵이 뭔데? 왼쪽 위에 저거 말하는건가 이걸로 해보자 이렇게 하면 나와요? 어어 이런게 나오는구나 레이아웃 맵이 지도구나 어 이렇게 특성을 늘릴 수 있네요 안죽으면? 어어 업그레이드 벌써 찾았네? 소개 귀요 황간실, 조종실 먼저 갑시다 아 아 아 아 아 나도 모르게 쏴버렸어 잠시만요 아니야 와 쟤 총알 저거 튕기네 막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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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래요 왜그래요 아이 미친 진짜 이거 뭐야 적 위치 다운로드? 옘병 아 이건 다운받아야 되나? 와 파밍할 것도 엄청 많네 나 피 너무 많이 달았어 뭐야 여기 구급실 아 구금실이 있네 클라이언트가 구금되고 양식을 작성하는 곳 총알 및 재충전기의 좋은 공기처 방금 뭔가를 봤는데 오! 총알 21 근데 어느 총알? 이건 아닌듯 권총 총알인가? 총알을 되게 많이 주네 야 20발이면 어마어마한거 아니냐? 총알 7 7 잽 충전기 아 이거 권총 총알이면 대박이거든요 진짜 많이 주는건데 잽 충전기 총알 파밍 다했냐? 총알 21 자 꼭 살아서 돌아갑시다 저 절대 죽을 수 없어요 절대 절대 죽으면 너무너무 억울해서 이 게임 진짜 부셔버릴줄 아무래도 몰라 와 총알 몇발이야 이거 산소실이 있네 산소 공급 좀 하고 갑시다 산소 어딨노 내가 여기로 탈출이니까 이렇게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억 여기 아니고 어 파리소리..괴물소리인줄 알고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구나 이거 재료를 뭐 나 돈 많잖아 지금 나 돈 얼마 있니? 메리트 190 나쁘지 않네 왜이렇게 분위기가 무섭냐 여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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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버렸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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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러워 맵에 나오는데도 밟는 센스 비동석도 개 빠르죠 요호우 미끄러진다 아 상태이상 끝났어 거의 다 봤어 이제 탈출하기만 하면 돼 생활실 발전기 켜요 킨거에요 이거 맵 특성이에요 그냥 그냥 맛이 갔어요 계속 꿈벅꿈벅해요 켜져있는겁니다 이거 손가락이당 몸없음 끄기실 피키실 저 놀래라 어? 차마시면 데미지 3밴데 싸워볼까? 될거 같거든 굳이 모험할 필요는 없.. 나.. 코앞인데 근데.. 이제 나가면 되는데.. 깜만은 뭐.. 굳이.. 그냥 일시정지만 시켜놓고 나가면 되지.. 만날 일도 없네.. 빠유! 좋아! 아우! 너무 좋아! 나 이런 파밍하는 게임 너무 좋아! 근데 피가 조금씩 닳고 있네.. 그래도 음식이 십삼일치나 있네요 아유, 패딩 재킷.. 체력이 150 추가! 저런 체력이 150 추가되서 550, 320 아아.. 여기에서 되는구나.. 플라우스틱과 바이오재료로만 만들 수 있습니다. 겁나는 전부 오오오오오 음 이런 느낌이구나 업그레이드 부품을 그니까 재료들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네 오오오오 원하는 아이템을 필요한 부품을 찾으세요 이것도 바로 만들 수 있는데 점프시 25% 연료 소비자량 내가 원하는 아이템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럼 거기를 향해서 가게 된다 이거지 스테이플 헌터 샤워건 총알을 찾을 수 있는 이걸로 이렇게 해놓으면 아 이렇게 뜨는구나 와 대박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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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은 될 것 같아요 유람선 가봅시다 여행자가 많다는데 걸어다니면은 안 들키겠지 도기 와 총알 130일발 개미쳤다 무법자가 돼야지 미친듯이 쏘고 다녀야겠다 조종실 먼저 가면 되겠다 조종실 먼저 가면 되겠다 가깝네요 유후우 승객들 많다고 했는데 탭탭탭 걸어다니면 괜찮겠지 안괜찮을 것 같은데 청소년들이 나한테 시비 걸 것 같은데 이거 봐 시비 걸잖아 성공 필순 어 얼마든지 덤비라 그래 여행자는 공격을 안한 오우 쉣 유 마더파더 자폭을 하네 오바잖아 오우 으음 멀리서 쏘면은 한 방에 죽는구만 데미지가 실로 대단하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 친구 조심해야 돼 나 데미지 입었니? 안 입었지? 격 뒤에는 데미지 안 입나봐요 총알 안 아깝지 이런.. 그야? 객실.. 객실로 갑시다 아이템 짱 많아 저쪽 방에 뭐가 있나본데? 아 승객이 있구나 으아악! 아템이 집었어 범위가 진짜 넓네 뭐야? 뭐야? 발전기실에서 누가 발전기를 내렸나봐 스폰 스폰옹! 뽕키 스파라시 무섭게 왜그래 뭐 나올것처럼 말이야 반대로 왔네 스파라시 스폰옹! 우웅 스파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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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얘는 뭐 공격 안하면 반응 안하네 주변에 있는 애들을 죽이면은 얘가 흥분해가지고 폭발을 하는건데 아닌가봐요 아 큰일 날뻔했네 언제 폭발하는건지 조건을 모르겠네 중면으로 보고있는 애는 폭발을 안했는데 저렇게 빛나가 너무 가까이 가면 안되는건가 아오 범이 왜이렇게 넓어 틀 나 이번에 걸어다녔거든요 분명히 걸었어 나 걸었는데 이봐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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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봐 아오 데미지 입었어 근데 거리에 따라서 데미지 으어얼 예에에 나이씨 그러게요 폭발 데미지로 데미지가 달아있었네 산소실에서 산소 리필하고 위생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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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가면 발전기로 바로 갈 수 있구나 쟈라 내비지 네태 공격 공격 아 아이템 파밍 깔끔하구요 애들을 다 잡고다니니까 굉장히 조용하네요 주변에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헬로우? 빵가? 잠깐만, 아, 발전기 또 내려갔어? 발전기 내려가면은 창고로 못 나가요? 지가 알아서 전력이 자동으로 내려가는 건가? 맵 특성이었나? 탈출하면 되죠. 으아악! 탈출. 이번에도 깔끔! 한 소셜 바닥에 아이템이 있었어요? 아, 괜찮아. 뭐, 한, 하나쯤은 놓칠 수 있지. 폴롤롱. 음식구러미 아니면은 연료전지만 얻을 수 있네. 유령은 뭐야? 유령은 처음보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음식구러미 초진. 아, 음식 4개밖에 못 얻었어요. 제기랄. 여기가 목적지인데. 연료도 얻고. 연료 2개밖에 안줘? 너무 손해인데? 가자. FTR. 도어킹. 총알 많아. 좋아. 스파이커. 제퍼. 탑승. 아, 6발에서 8발을 쏜다. 그렇게 바뀐다고? 아, 조종실까지 굉장히 먼 애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오면 되겠다. 가자. 전력이 내려가 있잖아. 발전기실 먼저 들려야겠는걸? 스파이커. 아니, 근데 왜 미니맵에 아이템이 표시가 돼있지? 전원 못 구하고. 이건 뭐예요? 25원을 지불하고 열 수 있네? 뭐가 들어있을까? 금속 튜- 스파이커. FTL 노즈를 벌써 회수했네. 아니, 미니맵에 이렇게 이게 표시가 돼있으면. 이건... 이거 특성인가? 아닌데. 왜, 왜 나오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군요. 그럼 굳이 조종실을 갈 필요가 없네. 과학 계핑 도읍시다. 5일 피해서.. 이 테스트는 뾸 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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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 퓨 퓨 퓨 이런 것도 자막으로 나왔으면 더 좋았을텐데 안그레임 에러 흠 키리봇 고양이 로봇 로봇으로 애완동물을 키우는 세대가 왔지 이건 현실에도 존재하죠 일본어도 나오네요? 그러게요? 아니 왜 한국어.. 한국어는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씨 너무 많이 맞았어 아 너무 많이 맞았어 아 몇 마리야 돌았어? 어? 와 오반데 여기 의료실 없지 아.. 너무 손해받다 저기로 가야되는데 왜이렇게 다 빗나가?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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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시 판인데? 일단 조성실부터 빨리 와서 맵 다운로드하고 잠구잼 온다 온다 생각해보니까 각 맵마다 각 맵마다 몬스터가 걸렸을 때에 나오는 북음이 전부 다 다르네요 진짜 대단하다 느낌이 안 좋은데? 저거 파밍해야되는데 저거 파밍해야되는데 왜 이리 오니 여우 와 안 걸렸다 아 걸렸다 이건 이건 어디 이건 어디 있는 거야 뒤로 돌아서 아우 놀래라 오 잡았어 처음으로 스크류를 잡아봤어요 데미지 3배 엄청나구만 문제는 에피드 너무 많이 달았고 총알도 너무 많이 썼다는거지 또 와? 생활실은 왜 잠겨있어 내가 잠근적이었네 아니구나 내가 잠갔구나 여기가 생활실이었구나 여기가 생활실이었구나 미안하다 제발 여기서 죽으면 안된다 너무 억울할거 같애 하아 너무 막 막 지나다니긴 했어 그죠? 키티봇 5개? 4개? 나름 나름 약간 총알 느낌인가봐 여러 개를 얻을 수 있네 여기 뭐하는 곳이야? 로봇팻이 있고 교활한 계획이 꾸며지는 곳 로봇키티와 자료에 좋은 공급촌 테마 엄청 많이 주네 테마 엄청 많이 주네 좀봐 회수 끝 어제 보면서 하고싶어서 혼났다고요? 빨리 사요 이거 솔직히 진짜 할만해 게임 너무 재밌어 아 연쇄 폭발 지렸고 bene 그게 안맞노 무난무난하게 탈출 예 나 피가 너무 많이 따랐다 착하냐 그래도 음식을 많이 얻었네요 무거운 레귤레이터 피해 33% 증가 파괴될 때 폭발하면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로봇고양이 하.. 고민되네.. 좋은가? 일단 만들어놔 보다 라인프린터 어? 이제 드디어 만들 수 있네? 이제 복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도둑에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게 어딘데 아 이거구나 앰뷸런스 이건 뭐야? 비어있는 경유지 여길 통해서 여기로 가면은 치료를 받을 수 있군요 총력 이거? 그냥 업그레이드 할까? 아니 이게 막 함부로 쓸 수가 없어가지고 쓸.. 쓸 만하겠다 나 총알도 많이 쓰니까 자주자주 쓰이겠지 슈진 아무것도 없네 진짜 슈진 유전자 트위스터 유전자 트위스터가 당신을 통과하면서 세상이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느낌과 함께 모든 것이 달라진 것 같다 아! 운이 좋음이 사라지고 CNT가 승인데? 이윤드링크 6개를 마신 것과 같은 나는 이질감을 느낀다 이 미친 시민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거지 석유관에 의해 떨어진 폭발물이 잘 작동되지않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피가 별로 없기 때문에 피 채우러 여길 올 수 밖에 없었어요 한 챕터가 끝나는게 아니라 이대로 계속 진행을 하네 오케 무거운 레귤레이터 스파이퍼 키티보.. 난 아직은 재퍼가 난 것 같아요 키티보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저게 뭔 소리죠? 저도 모르겠어요 체력회복 갈 수 있어 바로 옆에 가자 이거 뭐야 이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말이야 이거 말이야 이거 말이야 뭐 나 그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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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이씨 근데 왜 잠겨있니? 뭐가 들어있길래 무슨 소리야? 뚜벅뚜벅 소리가 들려 큰일났군 아이씨 의료취입기, 오케이 비싼 서랍들은 다 이유가 있죠 어디 치료를 좀 해볼까? 풀피는 안되고 550에서 548까지 회복이 되고 이건 끝이 났네요 좋아 알차게 썼다 가자 아이씨 암살을 하고 싶은데 애들이 다 내 쪽으로 와 개빡치게 안그래요? 불렛 그만가자 그냥 싸우지 말고 어, 하나 박았으면 됐지 뭘 또 계속 구경해야지 좋았다 추웠다 무기 무기 바꿀 때 소리라던가 아, 이거 효과음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애 이 게임은 진짜 귀를 즐겁게 해준다고나 할까 진짜 귀를 즐겁게 해준다고나 할까 이게 엄청난 스킬이거든요 진짜 효과음 허접해서 막 전쟁게임도 되게 타격값 없어지고 막 재미없어지고 그러는게 대부분인데 게임은 사운드가 진짜 중요하거든 위생실 뭐 이런데 못들어가나? 우리가 가야될 곳이 꽤 많네요 2개의 슬슬 2개의 슬슬 2개의 슬슬 2개의 슬슬 스파이클? 어 이걸 얻었네? 플레이님 때문에 목욕 못하겠다 왜냐면 플레이님 방송보다 자야지? 야 씻고자! 더러운 놈아 흐흐흐흐흐흐흐 말 너무 심하게 했나? 씻어 씻어 빨리 씻고와 어차피 나 방송 오늘 오래할거올게 아 진짜 몇 마리야 정전할때 소리라던가 이런게 너무 좋아요 자 그냥 이거는 솔직히 근데 제가 드립력이 많이 약해가지고 마 재미있게 방송을 진행 하기 좀 힘들 것 같고 이런 류의 게임은 내가 아 녹화하기 좀 힘들다 나 산소량이 좀 늘어난거 같지 않아? 원래 최대 6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우! 죽게 하네! 지금이 핫! 좋아 아무것도 없어, 진짜? 한 번 더 다다 재밌어? 다행이네, 그래도 재밌게 봐주시니까, 진짜 아 어 돈을 요즘 너무 많이 쓰나? 금속 튜브 근데 저거 중독 너무 느리다 죽는 거 그죠? 진짜 쏘고 딴짓을 한 1분 정도 하고 와야 15분이네, 산소가 왜 잠겨있냐 아 여기 있었구나 잠깐만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어, 됐어 해헤헤헤헤헤헤헤헤 어허허허 decre 넌 나올 수 없다 잘가 여기에도 있네 음 FTL 노우사오 웃기요오오 파밍 다했죠? 이번에도 모난모난하네요 심지어 풀피로 나가네? 피가 이정도만 달아있으면은 이동을 하면서 다시 풀피가 되기 회복이 되기 때문에 풀피가 다름이 없습니다 너무 좋구요 뭐야 갑자기 사람 목소리 들려서 놀랬네 이게 항상 풀피를 유지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네 이동하면서도 피가 회복되고 언제 앰뷸런스 선박을 만날지도 모르니까 오우! 야 이거 업그레이드 할 수 있잖아 일단 이거 업그레이드하고 샷건이 진짜 좋으니까 더미용 수술법을 도대체 어디서 찾는겨? 여깄네? 엄청 머네? 아래로 좀 내려갑시다 내려가고 와 엄청 멀잖아 너무너무 이상한데로 와버렸다 우리가 아휴 총알 좀 많이 썼다 샷건으로 갑시다 아이콘 제퍼 와 맵 넓다 조용실 먼저 두르고 이렇게 체리 샷건은 위압감이 좀 있구만 아이 쟤는 오반데 청소년이 있어? 청알 아까워 뭐여 요거 요기에 걔네도 나와? 스크류? 아 못봤는데 어 그냥 간다 안싸우는게 최선 발각되더라도 이거 쏘면 되니까 와 아이템 많은거 봐요 여기 문을 잠글 수가 없네 여길 잠그면 되겠지 수리실은? 뭐야 필요 볼트 정크 업그레이드 저번부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네 야 뭐 나중에 장비가 고장날 수도 있는건가? 조종실 방금 내가 잔건데 여기 아이템이지 않을까요? 뭐 그렇겠죠? 나중에 아이템을 얻으면은 수리를 할 수 있는건가? 아 아 아 쉿 유 마더파더 아니지 오케이 산소실은 또 왜 잠겨있냐 아 아 아 아이템이 정말 너무 아까운데 상대를 좀 보고 무기를 들었었어야 됐어 청소년이 많으면 아야 청소년이 많으면 권총을 들었었어야 됐어 아 산소가 맵마다 다 다르군요 지금은 또 7분이네요 업그레이드에서 15분으로 늘어난게 아니라 여기는 그냥 7분이야 잠시만요 뒤질 수 있는 뭔가가 있는데? 주변에? 반대편인가? 에 아 여기구나 헐 도망자씨 어서와요 헐 그리고 이게 게임 화면이 약간 카툰 같은 느낌 만화책 서양 만화책 보는 듯한 느낌이라서 되게 친근해 그래픽이 색감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어? 블랙그레이너씨 어서와요 그리간 너 공niejs사 걔네 다 죽을 거야 여기 기다리면 뭐야? 뒤에도 있었어? 어? 소리가 들렸던데 아 내 총알 너무 아까워 왜 왜 안맞아 날 죽여라 그냥 근접무기라도 주든가 아 너무 아깝다 진짜 아 놀래라 뭐야 이거 뭐야 방금 이상은 해봤어 아 50% 산소실이 조금 멀리 있네 산소 주의를 좀 해야될 듯 굳이 산소실을 갈 필요가 없네요 지금 거의 다 한바퀴 돌았으니까 저 자식만 빠르게 그게 좋아 스턴 걸고 이게 빗나가다니 뭐하는지 수그려서는 애들이 못 오거든 오네 저 자식 뭐야 저 자식 청소년은 키가 작아가지고 이런데 오는구나 스파라시안 스파라시안 하밍 끝났다 스파 는 수납 지나쳤구나 같아요 빨리가자 빨리가자 와 근데 연료 많이 얻었다 총알을 찾아야해 유전자 트위스트 특성 무작위화 특성이 바뀝니다 이름 백완공 어둠 보안전문가 건포인트와 피퍼가 레이아웃맵에 표시됨 와 이건 좀 괜찮네 그 다음에 여기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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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면 될 듯 청소년과 스크류네요 이번에는 총알을 들고 가면 되겠군요 권총 여기 전 암살이 의미가 없으니까 폭발로 가자 피퍼는 또 뭘까요? 그러게요 이게 뭐야? 아 건포인트 아 좋다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스쿨이다 시작부터 스쿨이야 아 아아 너무 많이 빗나갔어 안 열리지? 전력이 없어 전력을 먼저 가야돼 발전기실 발전기실 엄청머네 어차피 여기 나중에 돌아와야되니깐 안 들켰다 어쩔 수 있지 가야될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아! 아이씨... 조그마한 쥐바울 같은 녀석이... Shet the fuck you mother fader 안 좋은데? 이렇게 하고... 이거 조종실로 돌아서 가야되 이게가 어디야? 뒤에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앥앥 하밍 에어어여 버드 뭐야 저거? 중요한 아이템들이 엄청 많이 있네 뒤돌아 왜 잠겨있니? 아씨 돈도 없는데 총알 메리트 버즈 박스 원시 리가 어 어! 오케이 Ft를 들렀다가 발전기실 가서 이렇게 파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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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오일이 묻어버려 미끌 미끌 미끄덩 미끄덩 슬라이딩 이여 베이비 야허허허허 이허허허허허 여기 아이템이 또 있잖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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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뚫린다 지금 쟤 나랑 정면이냐 아니냐 정면윰아악! 정면윰아악! 으악!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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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야 나 지금 잠근걸 왜 다시 열고 있어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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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야? 뭐야? 어디있어? 여기있어 어쩌겠어 이제 팜밀나 쌌다 하고 호오오호오옹 Shut the fuck off 왜 왜 점프 왜 점프 안 댑뇨 점프 왜 안 댑뇨 히힛 호호 좋아아 헤유 하아 이거 워프포인트 해야될 수도 있어요 놓쳤네 지나갔네요 음식 7개 얻었고 헉! 뭐야 여기 종크스쿼드 닥치는 대로 삼켜지는 곳 서기관 서기관은 누구세요? 서기관에 의해 떨어진 폭발물이 작동되지 않은 어? 이거 개꿀 아니야? 근데 특성이 이거와 상반되있네? 가보자 헉! 엄마? 어떻게? 아니야 얘네가 이리로 가진 않겠지 여기가 퀘스트 목적지인데 아닌가? 서기관 왠지 쎄보이니까 시야권으로 갑시다 이제 폭발물이 좀 많아졌네요 저거 해적이랑 다른거 같아요 해적이랑은 좀 다른 물품인거 같은데 닿.. 그냥 닿는거 모두들이 다 맵을 부셔버리는 그런거같은 저거 서기관이 폭탄을 던지나봐 그럼 나.. 나한테 아무런 피해를 못주는거 아니야? 총알 총알 게이덩이죠 하믄 열심히 합시다 총알 아아아아아아 공격하네? 쏘고 도망가네? 뭐하는 놈이지?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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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잽이 뭐야 아 쏘고 도망가면서 폭탄 설치하는건가 그런앵가 시mara 산 쓰 치 сот grandfather 나뉘 열Pods Alyесс rect 요ags 천 가뭄 공격하네 인정 4 골 총알 으 양 한 rewards 그냥 Grace have a 에 스크밍의 기본은 조종실이죠? 뭔 소리야 이게 그쳐 에 아이템 왜 이렇게 없어? 바로 귀환해야 되나? 뭐가 없는데? 총할러 들어온건가? 아니면 이렇게 떨어져있는 바닥에 떨어져있는거 위주로 봐야되나? 아 야야야야야야 잠깐만 좀비입어떻까 경비봇 경비봇 온다 느낌이 안좋은데? 도망가야될까? 아 이거 진짜 위험한거 같은데 보안실가서 보안을 끄자 우와 경비봇 저거 뭐야 겁나 세게 생겼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웬말나 처맞아 되는겨 연료는 가지고 가야돼 아무리 급해도 웩 아 아 아 김네오 으흐으 미치겠구만 왜 안죽어? 총알도 없는데 6발밖에 안 남았다 여긴 대부분 아이템들이 다 바닥에 떨어져있어서 볼 수가 없네 뭐야 피퍼가 나 보고있었어? 보안실 보안차단하고 나가자 이거 안되겠다 손해가 너무 심한거 같애 F**k you 아 돈 안주섰다 와... 너무 손해인데 진짜 여기는 돈내고 보안차단 확실하게 해야될거 같네요 더미용 수술부품 코앞이다 너는 안놓친다 자 일단 시작한 총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키티봇좀 써볼까? 아 근데 보안전문가는 진짜 무조건 있어야돼 이제 나 이거 없이 못살거야 필수에요 필수 야! 어그로 끌어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걸까 아 아 아 아 뭔가 효과가 있긴한걸까? 뭔가 효과가 있긴한걸까? 진짜 그냥 어그로만 끄네 폭발한겹? 어 어떻게 된거야? 야 애들 왜이렇게 다 피가 달아있어? 키티봇의 위력인가? 모르겠네 모르겠네 건설 아 아파 오우 오우 괜찮은데? 데미지가 90이하 니다 어이게 피퍼가 저기있네 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악 피가 100달았어 어우 나 보안 작동된 줄 알고 놀랬다 우리 복나미를 풀어보자 좀 이따간 아 근데 애들 왜 이렇게 다 반피지? 피가 왜 이렇게 다 달아있어? 뭐지 뭐지 이게 복나미가 뭔짓을 한게 아니라 애들이 그냥 다 반피인데 여기서 총알 많이 얻을 수 있겠어? 음식 총알 총알 뭐야? 아이구이씨.. 명중률이 너무 낮아 총알이다.. 퀘스트지역이라서 그런건가? 아 여기 내분 적의 체력이 절반임이구나 여러분 산소실이 없는데요? 그치? 이거 내가 잘못본거 아니지 와 보안실 빨리가서 이것만 얻고 빨리가야겠다 이거 장난할게 아닌데? 어 뭐야 이거 밟으면 안될거같이 생기는데 빨리 그냥 나가자 안되겠다 이거 너무 위험해 나 이런데서 질식하고싶지 않거든? 아 이제 산소실이 없을때도 있네? 와.. 진짜.. 엄청 빡세졌다 앗 쏴 때? 이제.. 뭐..어떻게.. 시민증 얻은거야? 시민증! 작업항목 FTL 재시작을 승인할 대체 시민증 클릭하여 제작 이거를 제작하면 어떻게 되는건데? 그럼 FTL을 해서 이제 막 뛰어넘어가는거야? 어 근데 지금 하면 안되는데? 아 이게 불안한데? 얘를 석방시키고 처음부터 하는거야 그러면? 아니 그럼 안되는데? 나 이거 가야돼 이거 먹어야돼 한 번에 뛰어넘을까요? 아 근데 유령은 또 뭐야? 얘는 확실히 근데 부품 얻어야돼요 먹고 만들어야지 압축기 휴식 한번만 하고 음식 짱많아 이거 뭐야 쓰레기 수거기 부품을 운반 총알 짱많네 키티브 쓰기 좀 어려운거 같애 스턴 쓰면 유령이 멈춘데요? 오케이 유령 무서워 들킨거야? 유령 유령을 보니까 그냥 사라지는데? 뭐야 이게 으악 아 쏘고 사라지는구나 데미지를 입힐 수는 있네요 다행히 잡을 수 있네 잡을 수 있네 스턴을 걸고 잡아야되나 스턴을 걸고 잡아야되나 유령 생각보다 어려운 애 아닌거 같애 생각보다 그렇게 빡센 친구 아니에요 착한 친구 음 피도 그렇게 안많고 어 쓰바라 시트 베이베 컷! 데미지 3배 오 5분 남았어요 어 오케이 아니 근데 아직 여유 있어 괜찮아 퍼프 풀렸다 여기 왜 잠겨있지? 근데 피퍼가 지금 보니까 돌아갈 때 소리가 어마무시하게 크네 두대 나쁘지 않아 아 근데 데미지가 엄청 세네 저 친구 와 암살이 안되는구나 어 어 투명화될 때는 방어력이 올라가네 실체화 아닐 때는 데미지가 덜 들어가요 확실히 이거 스턴 넣고 싸우는게 좋을 것 같애 사라지고 있을 때는 딜 넣으면 딜이 안박혀 잘 만들었다 어 자칫 이런 이 시스템을 안넣었으면은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졌을거거든요 제퍼도 그래도 뭐 여유가 좀 있으니깐 아 스바라시야 아니 미친 아 아 아 아 아 영구적으로 차단 오바야 아 돈 너무 많이 들어 기사 엔 아 아 아 갈 수 있을까? 뭐야 이거 으아 방사능 수치가 오르네 호환 차단 한 번 더 하고 가자 앗 나 안 미끄러지 뭐야? 방사능 걸린만큼 피가 다네? 방사능이 줄어들면서? 아아 아파 압 나 어디 가니? 아파 방사능 아파 아아 아파 아파 너무 아파요 엄마아 엄마아 엄마 너무 아파요 잠시만 야 난이도 갑자기 왜 이렇게 빡세져 여기서 회복할 수 있네요 오일에 미끄러지는 시간 50% 감소 일단 이건 패시브템이네잉 오우 여러개가 생기잖아 쓰레기로 메스꺼움을 느끼는 시간? 그런게 있었어? 화재 피해 방사능 피해 50% 감소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얻으면은 이제 우리는 총알 걱정 없이 다닐 수 있어 유령도 한 번에 죽을 수 있고 여기 체력 회복하는 곳이니까 따로 휴식 안하고 그냥 바로 갈게요 피 채울 수 있으니까 피 채울 수 있어 오케이 갑시다 우리 어디냐 수술실 바로 코앞이네 조종실 들렀다가 이렇게 가면 되겠다 뭐야? 정전 어두움? 아.. 맵 특성을 내가 안 봤구나 아니 아니 와.. 미친 개오바인데 이거? 헉 시화에요? 또 유령이 보이긴 보이네 갈 수 있어 쉬워 쉬워 맵의 구조는 대부분 다 비.. 하다고 아씨 깜짝이야 뭐해 자동장전 하지마 오케이 하자 나가네 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 와.. 아이템 오지게 많다 어네 어두운 만큼 템파밍도 빡세게 해놨구만 해놨구만 앗! 빗나갔어! 귀엽고 한 대를 또 맞구만에 어두워 수술실이 어디야? 어? 뭔가 특수 아이템이 있네 범위용 수술법 의료취입기 두 개를 얻고 피를 채우고 와아 피 엄청 많이 채워주네 됐습니다 이번에는 어딨어 왜 방금 뭔가 터지지 않았어 아니 유령 몇 마리야 아 어두워서 안 보여 애들이 어딨어? 내가 뒤돌아있으면 얘네 계속 쏘는구나 여기 안 맞아 여기 안 맞아 아니 씹 아아 아 이거 애초에 명중률도 되게 안 좋아서 와아 아니 아 씹 너무 오버한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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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빠져나갈까? 아니 근데 아이템 진짜 많은데 여기 가빈이 homo 좀 더 쟤 여기 이렇게 갈빈이 그니까 이제 마.. 문 왼쪽도 마트네요 마트가 좋네 파밍하기가 문 잠그고 다니라고요? 잠깐만 산소 아 산소실 멀어 뭐하니? 고기맛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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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좀 탈겠군 전원이 가동중이라는게 너무.. 놀랍구나 야 그래도 어찌어찌 파밍은 다 하고 갔나 아깐 진짜 죽는줄 알았는데 경비봇은 뭐야 어 여기 경비봇이 있네 초반에는 경비봇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죠? 위생실이 있네 쓰레기장방도 틀렀다가지고 피퍼가 생기면서 경비봇이 생겼나봐요 여기 왜이렇게 떨어져있는 아이템이 많아? 또 뭐 나올까봐 무섭다 이제 재료를 이용해서 돈을 좀 얻어야되는 상황이 왔어 돌아서 으응응 봤어요 아이 근데 지금 재료도 되게 급해서 쓰읍 막 막 그렇게 바꿀 상황은 아니고 돈이 70원 완전 그지는 아니거든 그렇다고도 다했다 그러니까 원래 막 150원 넘게 있었는데 계속 서랍을 열다보니까 보안실 한번만 더 거치고 그냥 빨리 빠져나가자 근데 싸우지마요 뛰어 아 제발 이게 난간에 바짝 붙어가지고 점프를 하면 난간을 못 넘어가더라구요? 이런 스바라시 진짜 아 드디어 수술실에서 찾을 수 있음? 호잉 일단 이거 작업합시다 작업 항목을 완료하고 보이드 아크로 귀환하시겠습니까? 아이 귀환이 되버리는구나 돌아가자 돌아가면 어떻게 되나 너무 궁금한데 네 와우 오 형량 감면 됐어 잠시만요 뭐라구요? 시민증 위조했다고요? 어? 병량이 더 늘어났다가 지금 16위를 줄인거야? 뭐야 야 그걸 왜 지금 알려줘 된다고 어어 아 아 씨 흐흐흐흐흐흐흐흫 구멍 나있어 ㅉ 아 나 얘 슬슬 짜증나는데 목소리 좋아서 좋은 앤줄 알았더니 제가 보너스 클라이언 케어 패키지에 드릴게요. 오오.. 야 그래도 템 좀 주네? 돋보기를 주네? 대박! 좋아 나쁘지 않아 이렇게 다음 챕터 재시작이구나 챕터를 계속 이렇게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다보면은 엔딩이 나오겠네요 총알헌터 바로 만들 수 있어요 돋보기 그 다음 필요한게 잽헌터야 이거 업그레이드나 해볼까? 잽헌터는 두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온 드링크만 있으면 되니까 가봅시다 이온 드링크를 찾아야돼 둘다 같은 방향에 있네 여행자와 수위밖에 없다 보스 터프한 시민? 아래로 갈게요 보스 잡아봤자 아무것도 안줄 것 같기도 하고 엄마 아 이 자식이 있네 수위랑 유령이지 수위랑 유령이지 그새 총알이 좀 늘었네 시민은 걸으면 인식 안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 그딴거 없더라구요 진짜 나도 침착하게 계속 걸었는데 애들이 막 발광하던데 수바라시가 환영을 환대를 되게 크게 하는구만 조종실 갑시다 쇠지레를 먹었네? 처음보는 아이템 쇠지레를 먹었네? 처음보는 아이템 이렇게 어두워 근데 진짜 갈수록 정전 느낌이 많아지네 무섭게 말이야 뭐 이 틈으로 갈수 있잖아 시험사방 가봤는데 가지네요? 산소실력있다 어네 산소관리 잘해야돼요 진짜 공포게임해도 될거 같애 이거 이 정도 분위기면 진짜 공포게임해도 될거 같애 이거 안 맞아 병중률이 너무 안좋아서 정확하게 쏜다고 쐈는데 엉뚱한데 날라가자? 쏘서 없애자고? 어? 건포인트는 그냥 쏘서 없앨만한 수조야 이거 아니야 엄청 단단하다고 전기가 흐르고 있네 어? 여기 점프해서 넘어갈수 있어요? 안되네 아 여기 이런거 부술하고 있는거구나 위쪽 창문이 왜 깨져있나 했더니 여기 그러게요 그냥 들어갔음 큰일날뻔했다 진짜 그래도 코알피 보안실이여서 3분 남았다 나머지는 다 깔끔하게 파밍했고 나머지는 다 깔끔하게 파밍했고 뭔소리야? 왜? 유령인 유령인 유령 왜 감전이 일어났어? 너 뭐해? 뭐하니? 저거 밟았구나 엄청한거 아이C 짜증나게 하네 유령인 유령 잡아봤자 좋을거 하나도 없고 지금 산소가 부족한 상황이니 빠르게 갑시다 오쉣 좀 많아 빠르게 아 아니 몇마리야 그치 괜찮아 나 피 많아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나 총알도 많다구 FTL을 들어가면 바로 앞에 검포인트가 있지 2개 있구 오오와아! 아니 아니 미친거 아니야? 어 저거리에서 저게 빗나가 뭐 간대 아 이거 에임기적아니에요 내가 못쓴거 같애? 에임 막 fut다니까 아 개빡친다 화면이 다 끝났다 자 얘 만나면 죽는건가? 다이닝쉽이네 럭셔리 룸 오우, 쉣 갑시다 총알로 가죠? 스파이커로 조종실까지 엄청 넓은 기왕 이렇게 되고 그냥 바로 강돌파다 와, 겨우 부셨어 아 아니, 옘뱅 이거 헤드샷 왜 이렇게 안 맞아? 아, 오늘따라 게임이 정확하게 안 날라가네 뭔 말이야? 아이씨 아 총알 많다고 너무 막 쓰는 것 같은데 자, 조종실 빨리 가자 일단 조종실 빨리 가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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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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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있다 아, 여기 수위가 너무 높아요? 오 식당에 아이템이 개맞네 아, 그만 때려 이 게임 수위가 너무 높아요 으앗 가버렷 왜 잠겨있어 아 이걸로 열 수 있구나 쌩쌩 암석? 양분 트레이 양분 트레이 그리고 체력 많이 위험하네 지금 음식도 27일치나 모았는데 죽을 수 없다 내가 음식이 모자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음식은 다 먹고 죽어야겠어 네 여긴 수술실이 없어요 럭셔리 함선인데도 불구하고 뭐야 어딜, 어딜 숱에 가라는거지 발전기실 안쪽을 들어가봐야되나 뭔데? 못봤는데 그래도 뭐 중요한게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모르지 아니 미친 방금 뭐 맞았어 나 아 기다려 아 이거 진짜 위험하다 총알 2개 총알 2개 이 거리에선 인식을 안하네요 아, 건포인트 근데 인식범이 진짜 미쳤다 NO! FUCK! 진짜 죽겠다 돌하자마자 안좋은데? 이 게임에서 무빙이란걸 하게 될줄이야 떨었지? 아, 똥마려, 됐다 하아 으아 위험했어 위험했어 정말 위험했어 웬 토스터? 화열하는 편광선을 충전함 적과 창문을 관통함 창문을 관통하네 만들자 빗발치있는 리벳셀 포스터는 난 뭐 무슨 화염방사기 약간 이런 느낌인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일단 휴식을 하구요 어 어 생각해보니까 이게 휴식을 한다고 그냥 마냥 체력이 차는 그런게 아니네 얘네가 움직이네요 여기로 바로 가버릴까요? 여기 시니어 서기관이래 와아 갈수록 애들이 점점 강해지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자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애 만나진 않겠지? 테러블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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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말이야 성원 심도 3 메리트 보상 48 이게 뭔 표시야 이 사다리가 야 쟤 우리 쫓아온다 시니어 서기관이 많음이래 배선도 부품이 여기있네 이온 드링크가 여기있고 일단 여긴 안되고 여기 가야돼 이거 한번 들고 가볼까 아 앞으론 폭탄물을 좀 들고 다녀야겠어 애들이 이제 너무 물량전으로 나와요 조금조금이니까 좀 괜찮을라나 스파이커 들고가자 이번엔 키티봇이 조금 더 유용할 것 같애 이 무기가 얼마나 좋은지 감이 안오니까 써보기 전에는 뭐야 여기는 조종실이 없어 빨간불 들어오는건 뭐죠 모르겠네요 충전해서 쏠 수 있는건가? 이거는 에임 바가 굉장히 으악 으아악! 뭐야 잠깐만 뿌 진짜 스타트 이거 충전해서 쏴야되네 아 이거 진짜 오반데 벌레? 웬 말이야? 경비 벗은 또 왜 활성화가 됐어? 이거 안되겠다 나가자 아니 이게 어떻게 된거야 조금이라며 스크류가 아니 그리고 왜 건포인트가 왜 로켓을 발사해 아 이거 망했네 아 일단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가보자 저거 터지면 되게 데미지 많이 주는데 좀 그래요 얘가 안 터져 의외로 되게 단단해서 아니 왜 또 여기에서 난리를 해요 터져야 의미가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너무 단단하고 적들이랑 붙어있지를 않아 그게 제일 큰거 같애 그냥 그냥 지 멋대로 돌아다녀 뭐야 제 방사능이 오염됐네 와 다행이다 와 잠기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이야 와 와 손도 못 쉬는 줄 알았네 어 오 오 압축기 먹었네 아이씨 아니 아이씨 뭐야 여기 문 못장고 오 오 오 오 어우 SHIT 정신amos 아.... 아 제발 아... 제발 진짜 아 왜 다빈 낙아 아이 씨 진짜 이거 못쓰겠네 아 방사능에 오염됐어 몇마리야! 삼겄다 와 아 진짜 오바에요 이거 미친거같애 게임 어쩌라는거야 이게 게임이냐 이 스바라시더라? 난이도 삼겄성이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여기 정면돌파가 안될거같은데 아 와아 이 죽을때가 된거같다 그저 뱅거를 좀 써볼까? 그럴땐 다시 위로 올라가줘야된다구요? 이게 심도구나 여기로 갈까요? 아 코앞인데 진짜 보이냐? 아 이것만 먹음 되는데 아 근데 어차피 얘가 지금 버텨봤자 뭐 할 수 있는게 없어 그냥 그냥 죽는게 나을듯? 약화된 권한, 권한허가에 메리트 비용이 들지 않음 오, 산소공급이 더 오래 지속됨 튕기고 굴러서 폭발하며 사람을 죽임 튕기고 굴러서 폭발하며 사람을 죽임 이것도 한번 써보고 어차피 니가 죽든 내가 죽든 무조건 도킹 안하고 휴식해도 되잖아요 아니요 휴식하고 도킹해야되요 도킹했다가 다시 나갈 수는 있어도 도킹했다가 바로 다시 빠꾸하면 나갈 수는 있거든요 제퍼는 이제 필수가 됐어요 여기도 수술실은 없네요 뭐 그쵸 그쵸 오 한방이네 그렇게 강하지 않구나 여기 뭔데 이렇게 아이템이 많이 있어 여기가 이쪽도는 사람이 없죠 그쵸 fortunately 그치 titled 스터디 스터디 어, 쉣. Fuck you! Fuck you! 난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알겠어? 영구적으로 차단. 무료라고 했어. 어. 위판에 먼저 다 하고 가자. 아, 이쪽에 있네. 구금실에 템이 많이 있네요. 아... 무슨 소리야 이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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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얘가 정기차 candor 교통 시작된 어머니 입증해온 변수 바비 괜찮아, 아직 버틸 수 있어. 괜찮아, 아직 버틸 수 있어. 난 강해. 절대 쫄지마. 도쿄에서 쉣떼요 이게 진정한 수류탄이네 아 데미지 개쓰레기네 이거 나 못잡아 얘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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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갈까 하... 아이씨 스크류다 안되겠다 나가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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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흑 폭탄 묶음을 던짐 폭발에 휘말리지 마세요 스크루를 어떻게 하는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방어력 향상이나 방패같은거 없나? 스크루를 얘로 잡을 수 있을까요? 일단 여기에서 피를 채울 수 있거든요 피가 6 남았는데 추진하고 파밍하고 돌아와야 돼 여기는 안그럼 의미가 없어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가보자 이거 한번 써보기는 해봐야겠어 수술실 전력이 나가있네? 발전기실까지 가야돼 발전기실 갔다가 수술실 들러야돼요 진짜 옌병을 떨어라 진짜 옌병을 떨어라 환자는 뭐하는 애들인지 궁금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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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 얘 한 마리 잡는다고 몇번을 쏴 와 이건 아닌데 아야 너무 안좋은데 샷건의 효율이 어 훈수 두시면 안돼요 우리 지금 드릴이랑 무기도 먹지도 않았는데 훈수 두지 마세요 일단 무시하고 가자 일단 무시하고 가자 발전기실로 최단 거리로 가자 발전기실로 발전기실 바로 빠쿠에서 발전기실 발전기실 아파 아파 환자는 아니야 환자는 아니야 환자는 진짜 아니야 나 체력 왜이렇게 높아? 1500인데? 체력이? 아 권한허가에서 체력이 증가가 된건가? 권한허가가 메리트 비용이 들지를 않아가지고 그냥 막 했는데 아야야야 별로 안아프네 야 일로와아 일로와 파밍을 하면서 가야되나 아아아아 아파 아야 아파 체력 증가 꽤 괜찮잖아 별로 안아픈가? 아아 아이 문 일일이 여는거 성가시네 가능한 ipad some 트럨 참 참 simplemente 잰 리 이칩 하나 덩어버릉 됐다 다 가둬놨어 굉장히 성가시지만 문을 닫을 수 있기 때문에 문을 닫아놓으면 저 친구들이 쫓아오지 않기 때문에 기실라고 원소? 우와 놀랬다 완전히 꺼버려 엑스쿠우즈 미 엑스쿠우즈 미 뻑 겨우 에미지 3배 됐어 끝났어 파밍 다 했고 놀래라 놀라서 쏠 뻔했네 쎄 와 이제 불도 나있네 오케이 벅벅 풀렸고 맨님 산소 산소 야 그걸 왜 지금 얘기 아! 살았어 아 어 이거 게임 아시는 분 혼수 드시면 안 돼요 그냥 처음보는 거라고 생각하고 봐주세요 뭐 알려주려고 하지 말고 씨 여기 뭐야 여기 뭐야 무슨 구조가 있다고 돼있어 수술실에서 치료 한 번 더 받을 수 있나 스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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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야 자라 풀피다 나가자 이제 죽으면 돼! 난 모든 걸 다 했어 왜 죽어요 가는 데까지 가봐요 가는 데까지 못가겠어요 그 그렇지 못그래도 하고 아 환자가 무조건 나오네 나 환자 상태 상대 못하는데 지금 베테랑 수위랑 잭이 있네요 잭은 누구세요? 비서같이 생겼네 마트? 자판기 구매 및 판매 여보 어딜 가든 죽잖아 여기로 워프 해보자 연료전지 연료사 도킹 안해도 넘어갈 수 있어요? 네? 해적포착 해적포착 해적호위엄이 당신을 쫓음 어!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다가 오 계속 쫓아오는거이? 음식구러미 진짜 계속 쫓아오네 아 아 이 상태에서 도킹을 안하고 다른 데를 누르면 추진해서 넘어갈 수 있구나 해택 이거는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건가? 난 난 모르겠어 이제 이제 암살도 또 좀 더 쉬워졌는데 제기랄 여기선 또 아이템이 뭐가 있는지도 안보이네 해적이 있으면 해적이랑도 싸우는건가? 아 네 이쪽 아니야 반대로 가야돼 뭐야 벌써 들켰어 와우 잠깐만 얘 로켓 쏘는 애 아니에요? 뭐야 이거 와 저 뭐 저런데가 열려있냐 불타고 있어 불타고 있어 해적이다!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뭐야 왜 문 여는 데가 없어? 오바는데 진짜 진짜 오바는데 그냥 죽자 아아 좋은 인생이었다 그럼 이제는 빨리 스킵되네 쥔쥔쥔쥔쥔쥔 빠른 달리기 속도 키가 큼? 괜찮아 좋은 인생이었어 좋은 인생이었어 액션 아이템 옵테인 택티컬 컴퓨터 와이링 다이그램 앤 마우스 볼 자 일단은 이렇게 좀 제대로 된 게임 클라이언트로 좀 제대로 진행을 하다가 결국에는 마무리가 되었는데 엔딩까지 갈려면은 클라이언트들이 한 수백만명은 죽으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진행해가지고 굉장히 깊은 심연의 우주까지 진행을 해야될 것 같아요 녹화를 전부 다 엔딩까지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 일단 1분은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엔딩을 보는 구간에서 따로 녹화를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게임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보이드 베 아 보이드 베스터드였습니다 자 너무 재밌네요 이거 앞으로 또 시간 날 때마다 자주자주 할 것 같은데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구매하셔서 플레이 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보는 거보다 하는 게 더 재밌어 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정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